네 여러분 다들 잘 보였다니까 오늘 잘 즐기셨다니까 다행이고요 지금 밖에 아직도 못들어오신 분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금 지금도 비좁지만 나머지 분들을 위해서 한 발 조금만 앞두고 하나, 둘, 셋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공연의 열기를 아무래도 좀 더 시원한 공연의 열기를 좀 더 달구기 위해서 다음 아티스트 바로 소개할게요 하나, 둘 다 아시죠? 하나, 둘 다 아시죠? 너무, 썸을 너무 많이 통해 주신 분이세요 최근에 이제 최저희가 이제 최저희씨가 저한테는 뭔가 친한 형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모시겠습니다 정규호씨 나와주세요! 1, 2, 3, 4 선생님 안녕하세요 1, 2, 3, 4 유은아 앉아! 같이 오지 마! 너무 나쁘지 않아 어린 아이처럼 내 마음이 가려와 Oh girl come on 1, 2, 1 우리 화, 화, 미, 너로 원해 놓칠 수 없어 말해봤네 널 알아듣기 싫고 싫어해 주네 이 밤이 심하면 다시 널 죽었을지 몰라 왠지 넌 좀 다 눈물 같아 말로 설명할 수 없네 널 쉽지 않으면 니가 마신 미소 걸음 날 때로 다가와 요리 오리와 고기는 딥다 딥다 시작하러 내게 데려와 딥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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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이 온 밤이 가만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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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지도를 걸어 feel me Do you feel me girl Do you want me Come to me 내 조달할 때 누가 한 번 더 정답할 수 없어 요리가 나갔죠 오늘 두기가 되게 좋은데 내가 웃겨야 한 번 더 기다려줘서 뭐 봐요 저거 대전하시면 더 재밌게 한 게 있죠 고픽이게 고픽이게 후 요리가 나갔으면 더 고픽이게 해 주시겠어요 고픽이게 해 주시겠어요 고픽이게 해 주시겠어요 고픽이게 해 주시겠어요 나를 원해요 마주시가 없어 말없네 더 쉽지 않은 걸 이가가 신이속이 다가와 두 번이 오리와 이가와 이가가 이가로 이가가 이쪽은 이가가 이가 송싹입니다 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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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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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원해 멈출 수 없어 나를 원해 나를 원해 이러면서 있어 그녀데데나가 봐 그녀데데나가 봐 그녀데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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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녀데만